268번이 있는데 이거 주제 90번인가요? 주제 90번 야 이제 드디어 거의 끝이 보이는구나 주제 103번까지니까 자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형성이 탑니다 자 그래서 268번 문제 읽어보면서 좀 추가로 식현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개 좀 같이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어느 외계형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를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이 외계형성이 다른 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공존 궤도면하고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달라졌을 때 예상되는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 식현상이 만약에 계산 문제로 시험지에 나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어렵게 좀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중심별이 있어 중심별의 중심을 하나 잡아보자 근데 어떤 외계형성이 공전해서 중심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데 행성의 중심이 정확하게 별의 중심하고 일치했다고 하자 행성의 중심이 내가 바라볼 때 이건 별이고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 지국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공전하는 거냐면은 자 별의 중심이 있고 행성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 두 개가 지금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은 행성의 중심하고 별의 중심 사이에 공통 진량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공통 진량 중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거든 근데 행성하고 별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 있죠 시선 방향과 공존 궤도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건 세타가 정확하게 영도가 돼 그러니까 이게 나란한 거야 이건 그냥 나란한 거야 시선 방향과 공존 궤도면이 그냥 나란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식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식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행성이 별을 가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행성이 별을 약간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아래쪽 가리고 지나가도 어쨌든 행성이 별을 가렸잖아 그러면 만약에 행성이 크기가 똑같다? 가리는 면적 똑같으니까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 밝기, 감소폭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경우는 별의 중심은 여기 있는데 지금 행성의 중심이 약간 아래쪽에 있지 별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행성의 중심이 내가 바라봤을 때 약간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라보는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존 궤도면 이루는 각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 봐 별의 중심이 여기 있고 행성의 중심이 약간 일직선상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에 있잖아 그럼 행성이 이렇게 아래쪽을 도는 거 아니야 항상 행성의 중심하고 별의 중심이 있으면 두 개 사이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거든 그 공통 질량 중심 사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존하는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0도는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행성의 공존 속도가 이때나 이때나 동일하다고 합시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행성이 별을 가리고 지나가는 이 거리 있잖아 이 거리 물론 식현상이 여기 가리기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 거리가 속도가 똑같은데 이것보다는 이게 거리가 짧잖아 그럼 식이 지속되는 시간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때야 돼? 짧게 나와야 돼 이 문제는 그걸 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각이 달라졌는데 두 개가 나라나다 어쩌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그럼 어쨌든 식이 일어난 시간이 다른 시간 다 똑같은데 식의 지속 시간이 이건 길고 이건 식의 지속 시간이 좀 짧다는 얘기는 아니 행성이 중심별과 중심별을 공존하면 속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각만 달라진 거라니까 아 그럼 이게 최대한 별의 중심에 가깝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게 별의 중심에서 약간 머리 떨어지면서 공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시선 방향과 공존 결협이 이루는 각은 가보다 나아가도 크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경우에 이제 식이 일어나는 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 보세요 자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중심에 있는 별의 밝기 변화가 나오지 그래서 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별의 밝기를 상대적으로 보통 1이라고 놓지 이 1도 의미가 있어 좀 동그라미 쳐볼게 그러다 이제 행성이 별을 가리지 않았을 때는 1의 밝기로 보이다가 가리기 시작한다 가장 어두운 상태로 가려진다 쫙 이렇게 이제 식이 끝나 이때 식이 일어나는 시간을 T1, T2, T3, T4 이렇게 얘기하면은 T1, T2, T3, T4라고 하는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게 자 봅시다 T1은 식이 시작되는 거지 식이 시작되는 거면은 별의 오른쪽 끝에서 이제 행성이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행성의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얘가 T1이야 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가리기 시작하다가 제일 많이 가리는 게 이 T2 여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밝기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T2부터 자 행성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T3 여기까지는 가릴 수 있는 최대한 만큼 가렸잖아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상태로 이렇게 일정한 밝기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제 빠져나와서 완전히 이제 행성이 별을 빠져나왔다 T4라고 하면은 이제 식이 끝나는 거지 그럼 이때 잘 봐봐 T1부터 T2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행성의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표시했으니까 이 동안에 행성이 움직인 게 딱 행성의 지름 만큼 움직였지 그럼 만약에 행성의 공존 속도 V가 나온다고 하자 V에다가 T2-T1을 곱하잖아 그럼 공존 속도에 시간을 곱해 이게 행성이 움직인 거래야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딱 얼마큼 움직였어?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였네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T1하고 T2의 시간 간격 있지 이게 길게 나올지 짧게 나올지 이걸 결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행성의 공존 속도하고 행성의 지름 그럼 행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 시간 길어지겠지 그런데 행성의 크기는 똑같은데 행성의 공존 속도가 빨라져버려 그럼 같은 거리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그때는 이 같은 거리로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시간이 되게 짧아져 버려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시간은 행성의 지름을 의미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 간격이 그대로 행성의 지름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시간 간격이 행성의 지름이 돼? 시간 간격에다가 공존 속도를 곱하면 행성의 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1부터 T3까지 T1부터 T3까지면 행성이 이만큼 움직이네 이건 딱 별의 지름만큼 움직였지 그러니까 V에다가 T3에서 T1을 곱한 시간 아 뺀 시간을 곱해버리면 이건 별의 지름이 돼요 별의 지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별의 지름이 되는 거지 별의 지름에 해당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다시 식이 끝날 때 이 시간 간격이 있지 이건 또 다시 누구의 크기겠어? 이건 행성의 지름이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전체 시간이죠 자 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거 우리가 식의 지속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식의 지속 시간을 또 봐봐 행성의 공존 속도 V에다가 T4에서 T1을 뺀 값을 곱한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는 잘 봐봐 T1에서 T4까지면 얘가 움직인 거리가 별의 지름에다가 행성의 지름을 더한 만큼 움직인다 알겠어요? 그럼 이게 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밀히게 하면은 이건 수능에 한번 나오긴 했던 건데 이 식의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T4에서 T1까지 시간 간격은 행성의 공존 속도하고 그 다음에 별의 지름하고 행성의 지름을 더하는 값이 결정을 해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T4-T1은 별의 지름 더하기 행성의 지름 나누기 행성의 공존 속도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가정하에 행성의 공존 속도가 빠를수록 식의 지속 시간은 짧아져요 혹은 공존 속도가 똑같은데 이 두 개 값이 커진다 식의 지속 시간은 길어지는 거야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문제를 들어가서 설명해 보자 이 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중심별의 밝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별의 면적의 의미를 갖는다고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식이 일어날 때 밝기를 딱 체크해 보시고 그럼 밝기 감소했지 0.003만큼 감소했잖아 그럼 요게 행성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행성의 면적 즉 식이 일어났을 때는 전체 별의 면적 중에서 행성이 가리는 면적만큼 밝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행성 식이 일어났지 않았을 때 밝기는 별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거고 밝기가 감소하는 양은 별 중에서 행성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밝기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별의 면적대 행성의 면적의 비가 1대 0.003 즉 1000대 3 이렇게 되는 거야 면적비가 그럼 요거를 크기비로 바꿔볼까 별과 행성의 크기의 비는 면적은 반질면 제곱이래 하니까 루트 10 루트 10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행성하고 별의 면적 비교하는 거 지금까지는 행성의 면적비만 비교하는 건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별하고 행성의 면적 비교하는 거 요것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지금 시선 방향과 공정계론을 이루는 각이 달라지는 거지 뭐 행성의 면적이나 별의 면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몇 발기 감소비가 1하고 0.997 똑같아야 되는 거지 다만 얘보단 얘가 좀 더 각이 크게 지금 공전하고 있다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쓰이지는 않지만은 얼마든지 식현상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응용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되게 많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놓을 때 좀 제대로 공부해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어? 자 그럼 보기 갑시다 기억번 외계행성의 공정계론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각은 가보다 나일 때 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억 맞네 그 다음 니은번 행성의 단면적분의 중심별의 단면적의 비지 니은은 면적의 비야 그럼 행성의 단면적을 3이라고 하면은 중심별의 단면적이 천이잖아 요거 앞서 3분의 천이 나와 그럼 요건 300보다 어때 당연히 커야 되겠지 그치?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번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는 얘나 얘나 공전주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똑같아야 돼 공전주기는 중심별과 행성사의 거리가 달라져야 공전주기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요거는 공전계도면과 시선 방향의 이루는 각만 달라지는 거지 중심별과 행성사의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전주기가 변할 이유는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반복되는 주기 쫙 밑줄 치시고 밑에다 공전주기라고 쓰면은 공전주기는 가하고 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69번 가보자 자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를 만들어줘요 식현상에서 자 봅시다 그림 가는 원계도로 공전하는 외계행성 A, B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건데 한 번 여기서 어떤 외계행성에서 밝기가 한 번 이만큼 변했어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얘에 의해서 식이 일어났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일어나고 끝날 일인데 중간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얘가 가리고 있는 도중에 외계행성이 하나를 더 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식이 이중으로 일어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는 A일 때 A면은 요 두 번째 가리고 있는 놈의 식이 이제 가장 앞 첫 번째 식이 일어나는 건 이미 가리고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가리기 시작하는 놈이 중심별 앞으로 가릴 수 있는 최대한 만큼 가리고 있는 상태야 그게 요 나의 지금 그림인데 지금 B는 한참 식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A는 이제 막 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리기 시작한 거잖아 아 그러면은 요게 지금 B에 의한 거 요게 A에 의한 거겠지 그럼 A에 의한 게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B에 의한 식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두 개가 시선 방향과 공전 개념을 이루는 각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격번 A하고 B의 공전 개념이 시선 방향과 추직이다 그럼 절대 식현상은 안 일어나지 식현상은 완전히 나란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시선 방향과 공전 개념을 이루는 각이 매우 작아야 그래서 거의 나란하다는 표현을 써요 평가원이 매우 작아야 그나마 행성이 별을 가리면서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식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니은번 가에서 행성에 의한 식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요게 B 요게 A잖아 누가 기록? B가 더 기네 그죠? 그러니까 A보다 B가 일단 맞고 그 다음 디귿번 행성의 반지름은 똑같은 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각각 중심별에 비해서 밝기가 감소하는 B 있지 그게 곧 행성의 면적 B가 되고 크기의 B가 돼요 밝기 감소는 B하고 A 중에 B에 의한 밝기 감소 폭이 더 크잖아 그럼 행성의 크기는 반지름은 A보다 B가 더 큰 거지 어떻게 이것도 맞겠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 270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 A하고 B의 현재 모습인데 현재 모습에 대해서 B는 지금 중심별을 가리고 있는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 A는 아직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A의 공전 방향은 반식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대 자 근데 나는 현재로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건데 겉보기 밝기 변화가 일단 봐보자 지금 현재 시간이 T1일 때 밝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는 요 B에 의한 거니까 요게 B에 의한 밝기 변화야 요게 B, 요게 전부 다 B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의 밝기 변화는 요렇게 A의 밝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문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요 시간 간격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칸 하나를 1이라고 넣으면은 B의 공전 중위는 아니 B는 노란색이니까 B의 공전 중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칸을 1로 놨을 때 E가 B의 공전 중위가 되고 A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4가 A의 공전 중위가 돼요 알겠어요? 아 그러면은 B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A는 반 바퀴밖에 안 도는 거네 그럼 잘 봐봐 음 여기서 지금 A라는 식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는 이제 반 바퀴를 돌아가겠지 B의 공전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시간이 T2일 때 B는 여기가 있을 거야 근데 만약 A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B가 반 바퀴 돌았을 때 A는 4분의 1 바퀴 돌으니까 행성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A에 의해서 식현상이 절대 안 일어나지 그치? 아 그러니까 A의 공전 방향은 시계가 아니고 반시계 방향이구나 그럼 B가 반 바퀴 돌는 동안에 A는 4분의 1 바퀴 돌아서 행성 A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별에서 오는 별빛을 A가 가리겠지 아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기억 방향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기억 방향 자 그러면은 이런 설명으로 오는 거 기억 번 행성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동그란 기억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이은 번 공전 주기는 A가 B의 두 배인 건 찾았지 그 다음 디귿 봐 자 B에 의해서 밝기가 감소하는 건 4 그냥 B로 써볼게 B로 써도 돼 뭐 정확하게 0.04지만 A에 의해서 밝기가 감소하는 건 9 그럼 이 4하고 9 이게 전체 별의 면적에 대한 B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행성 B 같은 경우에는요 중심별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은 행성 B의 면적은 0.04 이렇게 나오는 거고 행성 A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0.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별하고 비교하면은 별의 면적하고 행성의 면적비야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이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 행성의 중심별에 대해서 얼마큼의 면적비를 차지하느냐 아직까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나올 법도 해요 생일 보기에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중심별이 똑같은 거니까 요게 그러면 행성 A하고 B의 면적비가 되는 거지 그럼 행성 A하고 B의 면적비는 먼저 면적비를 써볼게 A대 B는 9대 4가 되지 그럼 반지름의 B는 면적은 반지름의 제골의 B라잖아 반지름의 B는 3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가 B의 2분의 3배만큼 반지름이 큰 거야 근데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의 4분의 9배이다 면적비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계 행성 탐사의 마지막 주제가 이제 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 넘어가 보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지